구운 거 같다. 인터넷에 판다 이거. 구운 거 같다. 안해. 조금 보입니다. 1억 원 될 수 있습니다. 1억 원이 중고에 5천만 원을 팝니다. 한 개 남았습니다. 끊어볼까요? 사기랑 있죠? 4천 원. 4천 원짜리. 4천 원 되겠지? 제랄. 제랄입니다. 2천 원 날렸네요. 자 니 찍으라 이제. 니 건 싼 거다 아이가. 자 그럼 갑니다. 일단 위에 거 한번 갑니다. 10만 원. 10만 원 되면 뭐할래? 10만 원 되면 치킨 먹다. 치킨 먹고 나머지는 불로 소득이 있으니까 7만 5천 원 될게. 그럼 통닭 한마리 묶고. 묶고. 다음에 기름값 하면 되겠네. 기름값. 아 바로 조짓다. 바로 조짓네요. 8, 7, 8. 세번째 아니죠? 아 3. 3이네. 반틈을 탁 갈라보면. 4다시. 자 여기도. 싹. 싹. 파라라. 아. 아깝다. 자 5억. 5억 갑니다. 5억. 소리 지른다 바로 걸리면. 안녕하세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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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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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이따 봐봐. 보자. 왕관 같은데. 끝이 뾰족하네요. 끝이 좀 뾰족한데. 뭉툼하지 않다. 둥글 둥글어야 되는데. 뾰족하네요. 팝니다. 얼마? 좀 싸게 1억. 1억. 1억 주고 팝니다. 인디니스 올린다. 인디니스 올린다. 아 1억 나가리인데. 뾰족한 나가리인데. 나가리인데. 갑니다. 한마리 갈까요? 응. 송살치아봐. 오. 오. 개뻥. 개뻥. 아하. 아. 범울상자네요.